반갑습니다. 단기생용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요즘 TMI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TMI, TMI 그 원원을 찾아봤더니 Too Much Information이죠. 보통 Too Much Information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굳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것까지 알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사적 정보까지 관심을 기울이는 걸 TMI라고 그러는데 원래 TMI, Too Much Information은 정보의 과잉을 경계하는 말이에요. 밀그램이라는 학자가 데이터 스모그라는 말을 쓰는데 이 데이터가 너무 많을수록 오히려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입시가 점점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입시 정보에 목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많은 조언을 구하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Too Much Information, 너무나 많은 정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걸러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정보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과도함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공부 시간을 추구하려고 하거나 너무나 많은 감정의 과잉상태에 있거나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것이 입시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령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의 방법, 여러분에게 적절한 강의를 선택하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못 갖는 겁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못 가지니까 여기저기 커뮤니티마다 이 강사는 어떠냐, 이 강의는 어떠냐, 이 사람은 어떠냐 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묻고 다니죠. 그럼 여러분들이 단편적인 정보들이 계속 쏟아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히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쪽으로 흔들릴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쪽으로 흔들리죠. 그래서 오히려 결정이 늦어져서 어떠한 판단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건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강의나 나에게 가장 잘 맞는 학습 방법은 무엇인가? 누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 첫 번째 내가 지금 성적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맞는 강사는 누구일까? 그 다음에 이 정도에 맞는 강의는 무엇일까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계속 판단이 흔들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아, 내가 들을 수 있는 강사 또는 강의의 후보군을 선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루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요. OT를 쭉 보세요. 커리큘럼 보세요.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의 말이 맞는데,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살아가는 겁니까? 남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살잖아요. 모든 판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스스로가 하고 스스로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강의와 들어야 될 강의를 선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런저런 커뮤니티에 묻지 말고 누구한테 물으세요? 그 선생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 선생님만큼 자기 강의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과도한 정보를 경계하고요. 여러분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적합한 강좌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과도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인스타를 보잖아요. 그럼 인스타에 뭐가 많이 올라오냐면 순공시간이 많이 올라와요. 한 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했었어요. 하루에 13시간 공부한대요. 그때 생각보다 성적은 안 오른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공부라는 건 양적인 측면도 있는데 뭐도 있습니까? 질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나와 있는 스터디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보면요. 내가 어느 과목에 어느 단원을 공부했는가? 그 다음에 순공부 시간이 몇 시간인가? 그러니까 중요하게 나와요. 어떤 친구는 13시간 했는데 나는 8시간 했으니까 내가 뒤지는 건 아닐까? 어떤 학생은 12시간 했는데 나는 6시간 했으니까 뒤지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공부는 시간 내 싸움이긴 하지만요. 많은 양을 투자하지만 일정한 시간 이상이 가면 양쪽 공부보다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질적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시간에 집착하지 마라. 순공시간에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어려워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어려워하는 단원 하나를 3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그 3시간 동안 공부하니까 이미 나의 머리는 멈춰버린 것 같고 나의 온몸은 노곤할 정도로 피곤해요. 하지만 그 학생은 3시간을 공부했지만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공부를 한 거예요. 순공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질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150일 이내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날짜가 하루 줄어들수록 여러분의 불안감과 그 다음 여러분의 부담감은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공시간에 집착하게 되는데 실제로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등급을 한 등급 올리는데 나의 등급이 올라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 유형이나 가로막고 있는 문제 단원 있잖아요. 이걸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노력을 분배해서 공부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등급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단원이나 중요한 문제 유형을 집중해서 풀어봐야 되고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점검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건 한 번씩 점검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제발 순공시간에 과도한 집착을 하지 마라. 순수한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인 공부가 중요하고 지금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성찰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성적이 오르지 않고 있는가? 내가 올려야 될 목표 성적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그 성적을 올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단원은 무엇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 유형은 무엇인가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세요. 집중과 분산을 잘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과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노력을 한 것만큼 성과를 못 얻게 됩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합니까? 현명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Too Much Information 과도한 정보에서 벗어나라. 두 번째 과도한 순공부 시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라. 세 번째 과도한 감정의 과잉에서 벗어나십시오. 또 한 번 제가 강의를 끝내고 나오는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오더니 대뜸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뭐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화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도 화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화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즉각적으로 화를 풀어버립니다. 왜? 화를 안고 가다가는 화난 상태에서는 어떤 일도 못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화를 풀어요. 즉각적으로 화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성인이잖아요. 성인이니까 술을 먹으면서 화를 풀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화를 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동네를 몇 바퀴 돕니다. 제 연구실 주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요. 돌다 보면 화가 풀려요. 화가 풀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화 푸는 시간을 확보를 안 해요. 아 나 오늘 우울하거든요. 우울함은 뭐 해야 됩니까? 우울함을 풀어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화가 나요. 화가 풀어지고 나면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순공 시간에 집착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내가 오늘 계획했던 일정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화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우울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오히려 그런 건 더 공부가 안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감정이 과잉이 된 사람들은 감정을 좀 줄여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게 너무 내 속을 후벼 파는 것 같고요. 나의 상황을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아 서운하다. 하지만 내가 진짜 대학 입시에 성공해서 이 서운함 갚아줄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자기 스스로 화를 푸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를 움직여서 화를 푸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적절한 시기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문화 행사를 즐기면서 화를 풀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시간을 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학생은 먹으면서 화를 풀기도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하게 먹으세요. 살?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살은 나중에 다 빠집니다. 그리고 먹으면 졸리지 않을까? 졸리면 잠깐 잠자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의 삶은요. 기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 시간도요. 항상 12시간씩 공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날은 공부가 잘 된다. 그럼 오늘은 12시간 했다가 어떤 날은 너무 공부가 안 된다. 6시간 했다가 그 다음날 다시 13시간을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량이 큰 변화가 없으면 괜찮은 공부 방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발 좀 여러분 문제풀이에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몇 태도에 집착하지 마세요. 학생들 꼭 물어봅니다. 선생님 복습은 몇 태도 해야 됩니까? 선생님 기출문제는 몇 년도까지 풀어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요. 더 이상 풀어볼 문제가 없습니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학생은 2회독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럼 더 이상 회독을 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단원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단원을 10번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몇 번 봐야 돼요? 15번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최소한 3회독을 해야 된다든지 10회독은 무리라든지 이렇게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공부란요. 내가 난생 처음 나오는 문제를 보고 독해하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과목이든 예전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가 두선어 문제 출제되고요. 이 두선어 문제가 뭘 좌우합니까? 1등급이나 또는 만점이냐를 좌우합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건 중요한데요. 이 기출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좀 모아놓은 거고요.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즉 80%의 문제를 대비하는 데는 유효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나올 20%의 문제를 대비할 때는 기존의 지식,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지식, 기존의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면서 실제적인 문제풀이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의 지식이 누적적으로 그 다음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이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분 많은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지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사고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적절한 개념에 대한 암기, 개념에 대한 적절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 좋지만 개념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해서 사고력 자체를 발전시키지 못하면 여러분의 성적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암기와 지식 개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리고 사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이처럼 과도함이 우리의 입시를 가로막고 있거나 과도함이 우리의 입시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과도한 정보에 대한 집착 두 번째가 뭐예요? 과도한 순공부 시간에 대한 집착 세 번째가 뭡니까? 과도한 감정에 대한 집착 네 번째 뭐예요? 개념 및 암기된 지식에 대한 과도한 집착 이 네 가지에서 벗어날 때 여러분들은 공부를 즐길 수 있고요. 즐겨하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적 향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하루 정도 나를 자꾸 고민해보세요.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과도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내 남은 시간 동안 과도함을 덜어내고 채워놓고 집중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후반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그 계획에 입각해서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으로 과도함을 덜어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또한 소모적인 고민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다음 퀘스트에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